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일을 검색해보세요! 새로운 구조대원이 왔어요! 햇살이 가득한 오후, 꼬마버스들이 긴급출동센터에 가고 있어요. 귀가, 우리 무슨 일로 부른 거지? 글쎄... 혹시 나한테 상이라도 주려는 거 아니야? 모범버스라고 말이야!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퉤! 가자! 엄마, 우리도 건너요! 그래! 으아아아! 늦었다, 늦었어! 으어? 으아악! 으어?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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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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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네! 으아악! 정말 다행이야! 우와! 정말 고맙습니다! 뭘요?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그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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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은 누굴까? 정말 멋져! 으아악! 유스픅! 으아아악! 잘한다! 안녕하세요! 엇! 어서와! 우와! 그런데 정말 깨끗하네요! 아악!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요? 어! 오늘 새로운 구조대원이 오기로 했거든! 새로운 대원이요? 어? 어? 아! 마침 저기 오네! 오! 어어? 아까 봤던 그 사람이잖아. 안녕. 난 제이라고 해. 우와아아아아아악. 어서와 제이. 긴급출동센터에 온 걸 환영해. 잘 부탁할게. 그리고 이쪽은 꼬마버스들이야. 우리 동네 최고의 말썽꾸러기들이지. 안녕하세요. 모두 반가워. 참, 내일 제이를 위한 환영식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올래? 우와, 환영식이요? 당연하죠. 꼭 갈게요. 다음날 운행을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로 향하고 있어요. 으흐흐흐흐흐흐. 오늘 오후에 환영식을 한다고 했었지. 안녕. 난 제이라고 해. 이야! 제이랑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다. 흐흐흐흐. 어? 제이, 안녕하세요. 저쪽에 좀 멈춰서 볼래? 네? 어, 네. 어, 왜 그러세요? 역시 뒤쪽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네.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안 돼. 이대로는 위험해. 지금 당장 정비소에 가도록 해. 지금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다른 자동차들까지 위험해진다고. 지금 바로 가봐. 네, 알겠어요. 바람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타이어 정비를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얘들아! 나왔어! 어? 어? 하하! 유후! 으아하! 한 번 더! 좋아! 하! 내가 먼저! 뭐야? 샤인! 어? 라니야? 혹시 타이어랑 로기랑 가니 못 봤어? 어? 아까 운행시간 다 됐다고 나가던걸? 흠, 내가 너무 늦게 왔나봐. 같이 놀기로 했는데.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놀자. 어? 그래! 헷, 자아. 그럼 나도 타볼까? 자아. 잠깐! 어? 으아! 제이! 이것 보세요. 타이어는 말끔히 고쳤어요. 어? 왜 그러세요? 엘리베이터 점검을 마치기 전까지 놀이터는 사용 금지야. 네? 하지만 스피드랑 샤인은 탔는걸요. 저도 한 번만 탈게요. 안 돼. 어서 돌아가. 으아! 으흥! 나도 타고 싶은데. 으아! 진짜 무섭다. 라니를 싫어하나봐. 제이 정말 너무해. 꼬마버스 타이어! 라니! 어디 갔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빨리 제이의 환영식에 가자. 흠, 난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뭐? 갑자기 왜? 제이의 환영식에 꼭 가고 싶어 했잖아. 이제 가기 싫어졌어. 난 그냥 놀이터에서 놀 거야. 어? 라니야! 왜 저러지? 그러게. 마음이 상한 라니는 환영식에 가지 않고 혼자 놀이터에 왔어요. 치! 나만 못하게 하고. 어? 흠. 고장난 것 같지도 않은데. 안 돼. 어서 돌아가. 역시 내가 싫어서 그런 게 분명해. 흠! 캣! 어? 치! 멀쩡하잖아. 캣! 응! 어? 어? 갑자기 왜 이러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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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십시오! 긴급출동센터에 새 구조대원이 된 걸 축하해. 축하해요! 모두 고마워. 어? 그런데 라니는 그렇지 않았어? 아, 그게요.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어? 놀이터라고? 어? 네. 할로? 루키. 그걸 말하면 어떡해? 왜? 여기 옥실 타고 놀이터에 갔잖아. 왜? 안 되겠어. 어? 어? 아, 제이.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루키. 혹시 모르니까 비상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놀이터로 출두미죠. 어? 으악!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 라니! 제미! 제이 여기에요! 어? 도와주세요! 오. 아... 으으앗... 에... 으으앗... 자... 으앗... 쏟아앗! 샤앗... 으앗... 으앗... 그 AW... 좆! gak bios 젠일! 겁내지 마! 내가 곧 내려갈게 어? 라니!! 젠일! 엘리 베이터에 문제가 생겼나 봐 서두르잢! 어? 많이가 위험해. 으, 어떡해. 으아아! 야앗! 으하! 으아앗! 다친다, 맞니? 많이 놀랬지? 네. 이젠 괜찮아. 제이.. 제이! 비상 슬라이드 설치가 완료됐어, 제이. 몰라서! 네! 흡! 하아앗! 자, 가자! 네! 으아, 제이! 불이 났어요! 괜찮아. 어서 내려가. 네! 제이! 어떡해! 제이! 라니야, 괜찮아? 제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어. 맞아. 뭘, 난 할 일을 했을 뿐인걸. 제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 제이, 머리카락이 탔어. 아, 이거? 괜찮아. 그런데 라니, 엘리베이터는 분명 사용 금지라고 말했는데, 왜 타가온 거야? 사실, 저는 진짜 고장이 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이가 저를 싫어해서 못하게 한 줄 알았거든요. 뭐? 내가? 네. 만날 때마다 인사도 안 받아주고 혼내기만 했잖아요. 아, 그건 라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야. 정말요? 그럼! 라니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나의 역할인걸?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제이! 아니야. 그래도 다음번에는 내가 주의를 주면 꼭 따라야 해. 알았지? 네! 다음날 아침, 라니가 제이를 만나러 긴급 출동센터에 왔어요. 제이! 제이! 어디 갔지? 라니! 어? 무슨 일이야? 프랭크, 혹시 제이 못 봤어요? 하하하, 제이를 찾고 있구나. 제이, 나와봐! 안녕! 우와, 제이!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 참, 이제 주차장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 방금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오는 길이거든. 정말요? 우와, 신난다! 오늘은 놀이터에 가서 놀아야지! 잠깐! 라니, 오늘 안전 점검은 다 받은 거니? 네! 물론이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안전 운행해! 네! 새로운 구조대원 제이!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해요!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